이번 시간에는 레드마인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일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일감이라는 말? 저도 처음에 이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일감은 업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관리하는 도구고 보통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구가 바로 이 일감 또는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레드마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레드마인으로 와서요. 자 일감들의 리스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여기 프로젝트로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프로젝트에서 레드마인 오픈지투어에서 오일즈라는 프로젝트로 들어갔고 거기서 일감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현재 이 발행되어 있는 일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일감들의 리스트들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일감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일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일감의 타입은 결함과 관련된 거고 제목은 모바일 공동공부 성취도가 107%가 나온다. 계산사에 오류가 있다는 설명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일감의 상태를 변경하게 되면 여기 이 이력을 통해서 일감의 상태가 변경된 거에요. 상태라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일이 진행된 퍼센테이지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로그의 형식으로 이렇게 차례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감을 생성하고 또 자신이 필요한 일감을 발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새 일감을 만들어야겠죠. 일감을 만들 때는 새 일감 만들기라고 하는 탭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결함으로 할 것인지 새 기능으로 할 것인지 지원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개발 조직에 맞춰져 있는 내용이고요. 결함 같은 경우는 어떤 버그 같은 것들이 결함이 들어갈 거고 새 기능은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 새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원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지원을 쓰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유형은 여러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다면요. 그리고 여기 제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일감의 제목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토픽의 에디터를 개선 작업을 한다. 라고 이렇게 적고요. 여기 설명에다가 이렇게 적는데 예를 들면 토픽 에디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요.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좀 진하게 표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H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앞에 H1이라고 하는 소위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텍스트가 H1, 헤딩 1에 해당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미리 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 밑에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HTML5 문법을 지원되어야 되고 파일 관리 기능이 있어야 되고 전체 화면 기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적고요. 여기에서 여기 보면 리스트 글머리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텍스트 앞에 이렇게 별표가 붙어요. 이 별표들은 각각 이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일종의 메타데이터인데요. 미리 보기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출력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 리포팅 요청사항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신규로 하면 이제 발행이 된 거고요. 이걸 진행으로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발행을 한 것을 내가 잘 받았고 지금 진행을 시작했다 라는 것을 나한테 일감을 준 사람 또는 이 일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상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일감을 스스로 발행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했다면 자기가 일감을 발행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일을 시작할 거라고 하면 보통 진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행했지만 아직 이 일을 시작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면 신규를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해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해서 이 문제의 상태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의견은 어떤 진행해야 될 업무라기보다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때 의견을 쓰는 거겠죠. 그리고 완료는 문제가 완료됐고 거절은 이 문제가 뭐라고 하나요. 올바르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리포팅이다 라는 경우에 거절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진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이 일감의 어떤 긴급도 이것을 낮은 보통 높은 긴급 즉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즉시나 긴급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일감이 표시될지 제일 먼저 보인다거나 아니면 붉은색으로 표시된다거나 하는 걸 통해서 이 일이 중요도가 높은 것임을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담당자는 이 일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거고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에서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한 담당자가 모호하다. 그러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에게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자기 하트에 들어온 일감들을 리뷰해보고 그 업무를 현재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다시 담당자를 넘기는 방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상위 일감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일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도 있지만 되게 많은 일들이 뭔가 다른 업무에 종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토픽 에디터 개선 작업이라고 하는 이 작업이 이 관리자 개선 작업이라고 하는 것에 일환으로 들어가 있다. 그 일에 종속되어 있는 일감이라고 한다면 그 일감의 고유한 식별 번호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일감의 리스트 중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일단은 선택을 할게요.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이 숫자가 적혀있죠. 그래서 글쓰기 임시 저장 기능 추가라고 한 업무는 1의 그 업무를 식별하는 식별자가 1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토픽 에디터 개선 작업이라는 이 업무는 방금 보셨던 글쓰기 임시 저장 기능 추가라는 업무의 자식 업무가 되는 거예요. 시작 시간은 언제 시작할 거고 완조 시간은 언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 시간과 완료 기한을 지정을 해놓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간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트 차트의 그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이 비주얼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진척도는 현재 이 업무가 몇 퍼센트나 진행됐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기능은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파일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파일을 첨부하거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일 찾아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붙여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일감지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일감지킴이란 게 뭐냐면 이 업무는 물론 현재 이고잉이라고 하는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을 했지만 이 업무의 진행사항을 추적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 체크해서 그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드민 레드마인과 이고잉이란 사람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새 기능이라고 하는 타입, 업무 타입이 새 기능이에요. 타입이 만들어졌고 이 업무는 33번이라고 하는 고유한 숫자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업무는 이 토픽 에디터 개선 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의 부모 업무는 여기 보시면 여기 새 기능이라고 적혀있고 샵 1, 글쓰기 임시 저장 기능 추가라고 적혀있죠. 이 업무가 이 토픽 에디터 개선 작업이라는 업무의 부모 업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작성했고 1분 전에 추가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떤 여러가지 업무를 묘사하는 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이 업무의 상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 위쪽에 보시면 수정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가로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수정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 상태 말고 담당자가 지금 egoing으로 되어 있는데 admin redmine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업무가 admin redmine이라는 사람에게 활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1분 전에 변경을 했는데 담당자를 egoing에서 admin redmine으로 변경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업무가 변경이 되게 되면 그 업무의 당사자에게 보통 이메일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메일이 만약에 전달되지 않았으면 이메일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이 관심 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관심 끄기를 체크를 해제하면 이 업무를 추적을 안 하는 거고요. 관심 지켜보기를 하게 되면 이 업무의 변경 사항들이 전부 다 자신에게 이메일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감을 만들고 일감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감들이 쭉 쌓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일감을 찾는 능력이 굉장히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